처음으로 가동되는 이 라이너 하나은행의 베스트5입니다. 신지영, 김지영, 이수연, 그리고 김예진, 파커입니다. 좀 더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여기서 블락에 막힙니다. 뛰어들었던 이수연. 지금은 파울이 나왔네요. 잘 뛰어들어온 이수연 선수네요. 정확한 타이밍으로 슈플라우그를 하는 멀러 선수고요. 지금은 먼노에 파울이 하나 나왔습니다. 파커를 처음으로 수비하는 블락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접영 경기처럼 파커 선수가 미리 상고타에서 오반칙으로 나가는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파울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신한은행전 올 시즌 이미 2승이 있습니다. 이수연. 조반이긴 한데요. 김예진이 던집니다. 석점 빙들 돌아 나옵니다. 괜찮아요.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올 시즌 첫 출장을 하고 있는 김예진. 그것도 첫 선발입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 돌아온 김단비. 반대로 갑니다. 김규희. 이경은 던집니다. 석점. 자, 길어요. 김지영 빠르게 주워서 푸드코트 전방으로 넘어옵니다. 득점 없이 0대0. 이수연 원드리블 점프슛. 자, 길었습니다. 파커 다시 빼줍니다. 김단비. 좋아요, 김단비 선수. 바로 책이 공을 들고 올라갑니다. 성공입니다. 복귀를 신고하는 김단비의 첫 득점. 네, 그렇죠. 김단비 선수의 바라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죠. 활발한 활동량으로서 팀의 활력소가 되는 모습이요.